뇌영양제 충전소의 두뇌활상화 퀴즈입니다. 속감 초상 퀴즈로 뇌영양제 50mg 문제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생긴 이를 도리어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을 공교롭게 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아무리 작은 물건으로도 조금씩 쌓이면 나중에 큰 덩어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가까운 사람에게 정이 더 간다는 말입니다. 잘 될 거라고 믿고 있던 이를 틀어지거나 믿고 있던 사람이 대신하여 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잘 되어가던 일을 갑자기 망쳐 실패가 되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자그마한 나쁜 일도 자고 해서 버릇이 되면 나중에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은 죄가 있으면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해진다는 말입니다. 말이란 순식간에 멀리까지 퍼져나감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말이란 순식간에 멀리까지 퍼져나감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설마 그럴리야 없겠지 하고 마음을 놓는 데서 탈이 난다는 뜻으로 요헴을 바라지 말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미리 예방해 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문제를 모두 푸셨군요. 당신의 뇌는 10년이 젊어졌습니다. 가실 때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